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참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의 가슴이 복음으로 타올랐던 것처럼 뜨겁게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차가워져가고 세상이 참 두려워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가슴이 피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제자들처럼 사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의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기쁨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군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군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고 누우셨던 벗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군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 아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고회 기뻐 찬성하여라 주의 고회 기뻐 찬성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군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고회 기뻐 찬성하여 주의 고회 기뻐 찬성하여 주의 고회 기뻐 찬성하여 영광의 임금 영광으로 이기시아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의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13일 월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살아가는 종들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종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리는 저 따스한 봄빛처럼 푸르르갈 산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씻겨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위축함이 아니라 봄빛처럼 힘있게 소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매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가슴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번 사는 생애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불태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온 가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설 박상은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말씀을 우리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시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리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적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직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라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박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박수꾼이란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찾은 십자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6시 30분으로 옮겨서 드리면서 에스겔 33장부터 우리가 새롭게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을 이미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서면서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바로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만약 파수꾼이 적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수꾼이 적을 발견했다면 얼른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겠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성 안에 알려서 자고 있는 사람은 깨워야 할 것이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준비를 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파수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의 경보를 듣고도 깨지 않거나 준비하고 있지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파수꾼은 자기 할 일을 다 했죠 그러나 그 일을 듣고도 깨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의 잘못이겠죠 하나님은 오늘 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했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이것은 곧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참 재미있는 표현 하나 하시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정신을 차리다라는 이 말의 뜻은 원어의 뜻을 보면 경고를 받다 깨우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경고하고 바르게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메시지를 들어드는 사람처럼 말이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먹잇감을 찾아서 두루 찾는 그 사자가 우글거리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전투장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악한 마귀 그 대적에게 먹잇감 되고 마는 겁니다 대산론의 가정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이 경고의 나팔 하나님께서 부신 이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아까 3절 말씀처럼 그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것은 바이러스보다도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나팔 소리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참 이것이 얼마나 그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제발 돌이키고 돌이키라 왜 죽는 길로 가느냐 왜 죽는 길로 가느냐 제발 좀 돌이키라 하나님의 너무나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통독을 더센트 365 아래에 나와있는 그 범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 범위가 열환기상 범위였는데요 열환기상 8장을 읽는데 솔로몬이 그 위대한 성전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참 오늘날의 사태는 얼마나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서 깨닫게 되었는지 열환기상 8장 3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모든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자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만일 이 땅에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으면 각각 그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는 솔로몬의 그 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재앙의 나파를 푸셨습니다 우리 재앙의 나파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선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그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선들에게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와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났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상황을 지나면서 이 파숙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에게 주신 그 파숙군의 사명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이 말을 전해라 나를 대신하여 이 말을 전해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해야 되는 그 파숙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숙군의 첫 번째 사명이 경고하는 사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지키는 사명입니다 파숙군은 성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적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또한 이 파숙군의 사명입니다 이 지키는 사명 이 지키는 사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두 가지를 나누어 구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아가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 재건을 하죠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얼마나 이 느헤미아와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합니까 심지어 암살 느헤미아를 암살할 계획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이때 느헤미아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데요 기도 그런데 이 느헤미아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파숙군을 두어서 방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아 4장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우리가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그들로 말 미야마 파숙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느헤미아는 대적의 방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파숙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면 대적이 들어와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린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만 자 물론 좋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내가 할 거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내가 할 것들을 내가 할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그것이 파숙군의 또한 그 일이에요 이 파숙군을 두어 방비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것 자 그런데 그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나갈 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10편 127편 1절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새로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숙군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전 성경은 파숙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파숙군이 성을 지키며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성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숙군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장갑 끼고 교회도 들어올 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온도 체크하면서 들어옵니다 또한 참 많이 방역을 하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거래를 유지하고 참 많은 노력들을 우리 건강을 지키려고 바이러스를 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노력대로 되나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계획대로 됩니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알잖아요 우리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인생 경험으로 볼 때 내 노력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계획과 노력대로 되지 않죠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10배 100배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잠 안 자고 깨어 있어도 있으며 성을 지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편 127년 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파수꾼은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되죠 군대 보초 쓰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되고 교대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잠을 안 자고 성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파수꾼은 파수꾼은 이제 뭐 할까요 물론 거기 서 있죠 그런데 자도 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파수꾼은 피곤하잖아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가족의 건강으로 인하여 또는 직장이 어려운 것으로 인하여 그리고 지금 이 기간에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야말로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잠 안 자며 고민하고 내가 그렇게 내 사업장과 내 건강과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내가 가진 인간적 노력을 다 한다 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지금 되는 게 아닌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잠 안 자고 전전긍긍한다 해도 되는 일이라면 잠 안 자고 고민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고민하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여기저기 정보 구해도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자는 겁니다 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십니다 파숙군은 자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 건강과 우리 가족 우리 직장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파숙군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파숙군 되어주시는 것을 10편, 121편만큼 잘 표현한 노래가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도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숙군 되어주셔서 우리는 피곤하여 졸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 우편 그들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파숙군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파숙군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파숙군의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파숙군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울리는 파숙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 재앙같은 현실 앞에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의 영원한 파숙군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숙군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제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 죽음의 길로 가느냐 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파숙군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경고의 나팔을 울리셨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께로 손을 펴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잠을 이루지 못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힘 되어주셔서 파숙군 되어주셔서 편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숙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파숙군으로 삼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앞에 무기력과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잘 이겨내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호들 그리고 성도인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입니다 오지영 백명숙 선교사님 미국 엠버시 사역을 하시는데 온 가족이 영육 간에 강건하고 많은 기도의 후원자가 연결되도록 기도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자리에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파숙군의 사명 감당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힘 내셔서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